야 그래 이런게 낫지 그래 오늘 니나 안나 미셸 죽겠다 다고 올거야 그냥 푸님 위치랑 다고 올거야 그냥 오늘 다시 좋은 것만 할거야 내가 할 줄 아는구나 우린 또 나왔냐 이번엔 어리움도 없다 어 대기거든 일어나봐라 어 이번엔 어리움도 없다 이번엔 어리움이 없다니까요 에이 죽여이 아니 브루톤이 왜저분 1차에 나와 직업 백합대회들 работ기 잘못된 4 오리다 아 찍을 때 야 랩때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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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